36 시간 동안 음식이 약속 fight, 또 시간에 본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본 의혹을 응답됩니다. 배차질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평창각 임플란트 저는 한국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저는 39살이기 때문에 저는 30살 정도의 성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에는 간단하게 먹으러 가는 거예요 시작해서 2년 정도의 성능은 굉장히 잘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정도의 성능은 갑자기 낮게 늘어납니다 다음 시간에서 정etzung 대협의 apprent기에서 다른 사람의 위협과 다른 다른 사람의 위협에다 나서 이 문제공동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을 테니 마실 수 없는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 이것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전이나 이런 식물을 강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100mg의 60mg을 하고 있는 것이자 하지만 이것을 위해TINE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다 먹는다 결국 약을 추고 제 36년 전 약 36년 전 약을 타는 약을 25년 전 약을 10년 전 약을 2, 3년 전 제 자신이 죽은 또 가능한 기회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영ton이 결혼 후 약을 다가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상황이 영향을 내게 영향을 받았다. 이 상황이 영향을 받았다. 이 상황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 상황이 더욱더 지배바를 보다. 이 상황이 더 짧은 시간을 가진 것이다. 지난주에, 이 상황이 더 나은 것이다. 이 상황이 더 나은 것이다. 저는 한국의 3甲 의원을 가진 것이다. 나한테는 말이야 처음에는 그가 다다라페가 나는 제가 먹기에는 먹기 작은ede 하지만 먹기에는 그냥 사는 것 없이 내가 저거는 말이야 나는 시작을 저는 국내의 의료인으로 선택을 왜냐하면 국내의 삼각의 의료인으로 제가 정국인과는 그것과는 내 생각보다 정부에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에서 평가를 위해 한편을 자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반응 반응의 정리에 대해 물어봤는데 하지만 이 시간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평가를 고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평가를 고정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한편한 일에 대한 고정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적금을 모여서 평가를 위해 평가를 고정한 일을 위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의견을 통해 여러 개의 수술을 통해 여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지도와 지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월요일에 대한 의견을 통해 미국의 월요일에 대한 의견을 통해 미국의 월요일에 대한 의견을 통해 미국의 비니오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제품에서 신 proclaim은 이렇게 자기도 한다면 또 다른 것을 또 연락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시계로ent화를 이해하고, 이대로 10년 전 전 전조심으로 집중적인 의욕을 위한 연결 그리고 이 시장의 영상의 안내 그래서 2016년쯤 인터넷에서 가отри한지 수상에 약 600 리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가려진 것 같기로 해서 마지막에 제가 앞서 답을 드려야합니다 이제 한국의 의료사계는 상해의 남극이 더 유명한 한계의 의료사계 그리고, 200$만원을 이용해 그리고, 그의 의료사계는 그의 의료사계에서 질문을 하여 한국에서IST의 의료사계는 그들은 AMS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름만의 경우에 따라가 더 많습니다 그 의료사는 그 의료사는 금리지금이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서 어떤 암例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2018년에 시작한 것이다 2019년 20년에 나는 이제 몇 개는 한 개 200개가 그냥 두 개가 그는 수술에 100개가 내가 제가 정해진 최신을 바로 하여서 수술을 할 수 없을까 나의 마음을 너무 앗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가진 간 것이다 할 수술도 나의 수술을 할 수준을 할 수 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이다 내가 좋은 수술을 할 수 있다 많은 한국 환자들이 아이들이 질문을 이거 의사의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중국에 많은 환자들이 돌아가고 하지만 말하자마자 그들에게는 마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내가 잘 모르는技術的人 그런데 내가 당시에 수술을 하는 때 뱅마라 뱅연장에서 수술을 했을 때 제가 조금씩은 감정 하지만 뱅연장의技術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말하자마자 표현대장做手術的時候 所有的動作只做一遍就可以結束了 給我的感覺就是他的熟練度非常高 包括縫線在內 所以說當時做好手術的時候 我就覺得有點安心了 因為不像很多醫生 以前做手術 我做過別的手術的時候 別的醫生可能手忙腳亂的比較多 可能 표현대장 他可能只專門做這一種手術 那就他的熟練度會非常高 표현대장的技術是比我想的最好的 那個還要再好一點 在做手術之前 那我對 표현대장不是很了解 不了解他的技術實力 那做好手術之後 我會認可 표醫生以後 那我覺得他在我當中的形象 是就比較高大一點了 就是比較信任他 還是那句話 我覺得就是 표현대장的技術實力 是比我想的最好的 還要再好一節 在我做好手術的第二天就把管了 可能今天大概是已經第七天了 就是來試試那個沖水 我因為疼痛嘛 所以說就沒有試太多 但是就是沖了一點 但是給我的感覺 就是和以前那個硬起的那個硬度 已經不一樣了 所以說我現在就期待著 4到5週之後能正常的進行生活 如果和國內相比的話 在手術熟練度方面 我不能評價 因為我在國內沒有做過 呃 我只能說在飄院長這邊 做手術的技術實力是不用擔心的 呃可能就是錢的問題吧 比我想象的要少很多 因為我以前是做過包皮手術的 呃當時是有兩個星期左右 是在家裡就是休息的 呃可能這個手術應該理論上來說 應該比包皮手術要大很多 但是給我的感覺就是 呃會疼痛會小很多 只有陰囊部分會有一些刺疼 但是可能吃止疼藥 應該就沒什麼太大問題 呃 異物感的話 在手術前做好前三天的時候 你會感覺到 你的小腹部和陰囊有罪悟感 呃特別是站起來的時候 但是在5天以後 你就 呃不太感覺到了 除非你是在坐在很硬的那個凳子上 那還會你的陰囊會稍微一點感覺 但是對生活應該沒有太大影響 我覺得有9分吧 呃基本上 生活 和手術當中的問題都能翻譯到 而且接電話和恢復消息也比較及時 我 個人認為 呃如果你只是輕度的 你可以考慮吃藥 如果你是中重度的話 並且 在你的經濟承受能力允許的範圍內 我覺得還是盡快做比較好 呃因為 呃這東西我覺得還是挺影響生活質量的 特別是對一些年輕的或者中年的男士 我作為在中國上海就是生活的人 已經是比較能接受一些新奇的東西了 呃但是我也是這兩年才了解到有這個東西 否則的話我覺得我會早點做的 可以多接觸女性 多和他們了解了解 呃就是 大多數男人想的都是一樣的吧 呵呵呵 我覺得和女性接觸的話 會更有確定性嘛 因為以前吃藥的話 你會感覺就像摸彩票一樣 可能ok好就好 但是你這次好了 你也不一定代表下次你就ok 可能有了這東西的話 你會100%確定自己是沒問題的 那就感覺更有自信一點吧 請大家多接觸一下 請坐在一起 好 emulate AKK 謝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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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們 謝謝 謝謝 悠閠 我是 謝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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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謝謝